마지막 희망이정을 연결됩니다 진짜 아니 저기 G-업을 만난 적 없어요? 예전에? 예전에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아 진짜? H&T? JTL 아 JTL? 아 진짜? 사이판 그때 기억 사이판판 자 마지막이에요 소사장 친구 역할 시기 네 지효야 오 근데 제가 갔다 왔어? 응 지금 시간 늦었는데 괜찮아? 어 괜찮아 사실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응 너한테 상관이 있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군생활 2년을 하고 전역한 안승호라고 합니다 오 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송지효라는 제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오 오 오 근데 이 친구가 바보입니다 오 오 10년 동안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오 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할까 합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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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장과 똥술을 올릴 수만 있다면 다 해냅니다 아름다운 그대라는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지호야 나랑 살릴래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주야맞은 라고 하고 With blood 불완자 2 Tun 4 수 아 아 아 아 아 아